아... 안성? 아이시네? 아... 이것은 좋네 항상 감사하죠 목사님 보시기에도 그냥 누가 보면 이게 뭐 하루에 서울, 대전 아니 대전에 서울 가는 거 두 번, 세 번 안 믿을 거려? 이런 삶을 하루에 500km가 아니고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 500km 달리는 거 그냥 1000km 달릴 때도 흔하다고 안 믿어요 오오오 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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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